지금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힙하게 멋있게 걸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께요.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좀 삐딱해야 돼요. 삐그덕삐그덕 돼야 되고 약간 밸런스를 약간 한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으로. 그렇죠 그냥 약간. 그 다음에 손은 살짝 그 바지까랑이 살짝 잡아주는 느낌 아시죠?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일자로 서서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볼게요. 밸런스 살짝 왼쪽으로 왼쪽으로 쏠릴게요. 아니 아니 그냥 이제 처음은 괜찮아. 처음은 괜찮은데.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재현이는 오른쪽으로 하자. 그래야 이제 대칭이 약간 지그재그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갈게요. 시작.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요. 그렇지. 자 이제 일자로 정면 보고 한번 걸어와 볼게요. 삐그덕삐그덕. 뭔지 알죠? 밸런스를 한쪽으로 좀 쏠려주면서 안 맞아야 돼. 알았지? 비대칭 느낌으로 갈게요. 레츠 고. 지금 들어갈게요. 빅도끝. 이게 엔지. 여기 여기서 엔지. 아기. 아기. 이 엔지. 상상세. 이게 엔지. 여기서 엔지. 아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